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오늘은 먹고 싶은 거 다 준비했어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여행권 면이 안 고개,ored or 고추장 너무 달콤하다 지붕의 맛 퍼펙트 핫도그 너무 맛있어 와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돌뼈 와... 이 맛은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맛있다 맛있다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다 근데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 뱉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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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스에 씹으면서 칼국수 한 번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. 이번에는 단순하게 먹어서는 소스에 씹은 소스에 씹으셔서 어떤게든 소스도 먹으면 좋겠어요. 이쁘게 먹으면 좋겠어요. 많이 먹으면 좋겠어요. 저는 이렇게 먹으면 좋겠어요. 좀 더 먹으면 좋겠어요. 거기서 먹으면 좋겠어요. 오징어 고춧가루 아삭한 새콤달콤 빨간 마늘 달콤한 새콤달콤 고소한 제품이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